순영아 순영아 아, 여기 왜 왔어? 순영이 좀 물어봤어요 우리 순영이가 어제 니놈 찾아가서 민수 돌려달라고 사정했다며? 못 들은 척해 아니, 순영이한테 민수 못 준다고 해 저 순영이랑 얘기 좀 할게요 아이고, 아이고 내가 부탁한다고 나, 우리 순영이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잘 사는 거 꼭 보고 싶어 아, 그래서 민수 네 집에 데려다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순영이 조금 해도 생각하면 민수 다시 보낼 생각 말라고 우리 민수는요? 왜 혼자 와요? 왜 안 데리고 오냐고요?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왔어, 순영아 무슨 얘기요? 나 정우 씨하고 할 얘기 없어요 우리 민수만 데려와줘요 너 결혼할 남자 있다며?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 남자가 민수 노콜에서 결혼 깬 거라며 순영아 나 너한테 민수만 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말 차마 할 수가 없다 그건 너한테 또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널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뭘까, 순영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민수를 민수를 너한테 다시 데려다 주는 게 널 위한 일인지 판단이 안 서 우리 민수 데려오기나 해요 나한테 또 죄짓고 싶지 않으면 당장 우리 민수 데려오라고요 당장! 나한테 karma 나한테 아 هو 너한테 좋아하게 돼 nis ag rising 우리 우리 우리